비슷한거 같은데 이거? 아까가 괜찮은거 같았는데 그치? 아까가 괜찮았던거 같애 여기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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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해버렀네 해버렸어? 아따 해버렀네 어떻게 했냐 방금? 오 어떻게 했냐 방금? 오 오 어떻게 했냐 방금? 미리 막 벗기네 아 아직도 건들면 안돼? 알았다 원래 이런게임 다 건들면서 해야돼 뭐 씨발 역시 한국인 한국인은 막 건들지말라 개 지랄하네 사람들 다 그래 뭐 흑인 백인 그냥 서양인 다 그래 뭐 씨 맨날 한국인만 그런거 마냥 똥싸요 똥싸 확 씨 커 잡을라니까 미켜이 씨 어허 그냥 가시오 아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나 솔직히 지금 이게 무슨 뭐지 싶어 이게 난 뜬금없이 왜 이 게임을 계속 하고있고 뭔 이상한 사탄과 예수가 나오고 혹시 몰라 끝나고 엔딩을 보고 크랜디 내리는거 보고 이해가 안간 다음에 해석을 보자 그 전까지는 뭐 훈수나 이런건 일체해 씨앙놈새끼 죄송합니다 저 마들 안죽는거 아님? 죽을거나봐 진대 나 원래 원래 아기 아기 귀여운 날개였다가 지금 악마날개로 바뀌었었죠 슬슬 이제 날 도와주는 애들이 아이 뭐하냐 진짜 자꾸 Yun 밑장대는것이요 야 어떻게 까지 왔는데 뭐 엔딩을 못 봐 솔직히 니들도 잘 모르면서 솔직히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 모르면서 답답하니까 일단 씨부리는 니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아니라 해봐 이야 이 씨발 진짜 아 아 깻잎 아 아 아 아 숨결에 닿을 뻔했어 아 아 이런 캠! 마우스! 아야! 뭐야 나 박았냐 방금? 나 뭐..뭐에 뒤졌냐? 밑에 나비 다 나 공격 안한 애들이잖아 그거잖아잉 오지마 오늘 속..오늘이야 오늘 지금 속초 때문에 빡치니까 어허 잡아보지 말아보세요 한번 잡아야되네 아니 뭐 다른 오! 오! 뭐가 어떻게 된거야? 그래 이제 멈춰 넌 이미 응 젤 설마 처음부터 해야된거야? 아니지?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러고 됐으면 아무 말 안 할거잖아요 하긴 문제가 되니까 아 아니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저는 게임을 따라하면 안돼요 얘는 나쁜 놈들이에요 아 아 아 아 오 오 유킬 어쩌고저쩌고 빨리 빨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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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이게 왠지 마지막일거 같지 않아? 아 아 아 아 아 흠 흠흠 흠흠 기억이 안나 일단은 이걸로 일로 666이 넘으면 들어가지는거야 아주 간단한거야 사실은 좋아 아주 간단한거야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하는거야 렛츠 도잇 이건 뭐야 이러면 뒤로 안되네 여기를 하고 아 여기 다시 오면 안되는데 이게 여기가 반복이 되야돼 여기 그니까 여기 까지 반복 근데 이걸 어떻게 반복을 하지? 이건 뭐더라? 아니야 이거는 하다가 옆으로 하는거 같기도하고 이거는 음 옆으로 간 다음에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딴딴딴딴딴 옆으로 보내서 내린 다음에 내린 다음에 이거를 옆으로 어? 뭐야 어? 아니구나 아이씨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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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어 몰랐어 근데 이게 여기서 어떻게 더하지 이게? 이게 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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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일단 보자 다시 여기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어 어 못뺐네 잠만 이거를 어떻게 하지? 여기 이거를 어 음 어 저 허벅 어 어 어 으헤에에에에에에에엥 이게 이걸 여기다가 두면 이게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잖아 여기 닿으면 안 돼 여기 닿으면 절대 안 돼 여기서 여기 닿으면 안 돼 어? 아? 어?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드디어 완벽했어 똑똑해 시바 머리가 빛나네 시바 메신저 오! 여기다 메세지 어디지? 어디지? 어? 야 간을 키는 데가 사 뭐가 있지? 메세지 잠만 있어? 누구 있어? 어? 331 331 넌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지 진실을 알려준다고? 뭐야 너뿐만 아니라 수천명이 갇혀 있었어 에? 그들 역시 루시퍼에게 항복하지 않고 지옥으로 떨어졌지 너처럼 그들 역시 똑같이 같이 신세야 일부는 퍼즐하네 일부는 레벨하네 말이야 넌 세 개의 핵심 파일 중에 두 개를 퍼겨서 원한다면 세 번째 파일을 찾는 걸 도와줄게 오! 휴지통! 이건 휴지통이야 거기서 포니아일랜드의 9버전이 담겨있어 그거 만들었다 버린 버전이야 3D인데 3D? 버려진 게임들 중에 찾아봐 포니아일랜드 메타 3D가 3D가 어? 뭐야 이거 아니야? 오! 오! 사업자 루시퍼... 솔 루시퍼? 데밀 아일랜드 원래 이게 그런거야? 더 비스트 루시퍼 올마이티 사탄 ETC 옵션 안되네 홀 크레딧 내가 해냈다 이 몸 대악마가 내가 게임을 만들었지 플레이어의 영혼 희생에 대한 보상이 좋지 않은 것으로 이유로 사람들에게 벌이 비난받았지 댓글 하나 단순히 그것 때문이 아니야 영혼의 수능 이거 3D 아니야? 어 뭐야 내가 게임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지 그 드래그 게임을 좋아했다고 한다 이런 영혼을 모를 필요도 없었어 어우 3D 아니야 이거 어우씨 이거 눈 불러오는 중 원래 이거네 그쵸 날개도 이거에 맞고 포니가 아니고 그냥 악마네 이게 뭐야 오우씨 깜짝아 뭐지 이게? 뭔 내용을 담고 있는건가? 달 여기서 포니들이 저구로 나와 뭐야 오우씨 왔다 성공 포니로 플레이하려면 당신의 영혼을 투입하십시오 여기서는 포탈을 열 수 없을 것 같아 날 도와주는 애야 바탕화면으로 돌아와 다른걸 해봐야겠어 오우 오우 깜짝아 이거 해볼까? 포니 아일랜드의 주진말 같은데? 뭐야 331 칠흑같은 어묵 331 희미한 미 331 뿌인 화면에 붉은 굵은 별이 선명하게 새겨진다 시스템 라고 컨티뉴? 예스 예스 뭔가 이끌리는 메뉴가 나타났다 두 아름다운 포니와 함께 글자가 나타난다 포니 아일랜드 그 아래로 메뉴들이 등장한다 뭐야 이거 뭐야 게임 스타 게임 스타트 게임이라고 뜬다 옵션이라고 다시 뜬다 크레디치라고 마지막으로 뜬다 게임 스타 스타트 게임 에러 오오오 옵션 옵션 엥? 잘못 샀니? 옵션 엥? 크레디스 331 아 나이가 안되는구나 아 맞다 화상 키보드 O P T I O N 어? 당신 앞에 긴 배경 애니 뭐야 포니아 포니 포니 파이식스 뭐야 긴 배열의 설정이 화면산에 전시된다 애티 요쪽으로 포니 포니 이쪽으로 적어볼까 포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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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백인가 어 뭐야 뭐야 스탑... 크레디 화상키보다 똑같네 진짜 개빡치네 의지가 저른다? 뭐야 여러인으로 사기 하나이름이 두드러진다 당신은 개발자들을 위한 감사 인사와 함께 메뉴 화면에서 돌아온다 그 아래 메뉴들이 등장한다 뭐야 옵션이 옵션에서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옵션스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것 같아 그죠 이거 아니야 스노우맨 어? 약간 특별한데 그리고 이거 X까지 해야 된단 말이야 숫자 해보자 011001 에러 뭐지 스노우맨 에러 아 뭐야 아씨 뭐야 이게 그럼 그냥 스노우맨 다 써야 되는거야 설마 아 왜케 I가 세번이 들어 옵션 눌러봤지만 경고음 안물도 일어나지 않는다 픽스 스타트 메뉴 어 있네 엥? 엥? 경고음이 나온다 그건 아무 일도 없었다 아 아 귀가 멍멍해진다 프리트켓 어 뭐 나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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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ck e t R.F.U.L R.F.U.L 하하하하 에러 어드벤처 러닝 어드벤처 러닝 아이 아이 이거 개새끼가 진짜 저 말하라고 그냥 아가를 벌려 아이C 아 꺄 니 ilt 옵션을 눌러봤지만 어쩌고 저쩌고 하... 백! 아니... 어! 어? 아... 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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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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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어쩌란 말 여기서 그래 티켓 받았으니까 스타트 해보라고? 오? 오? 감사합니다 정말 빠르다 게임샷 한 마리 폰이다 완벽히 푸른 언덕을 배경으로 석양이 진다 뭐야뭐야? 아 우리가 그냥 아니겠지 당신은 헉... 나무발등이 다가온다 당신은 점프 샷 도우나띵 할 수 있다 석양이 진다 점프 당신은 윗분당당하게 말뚝을 뛰어넘는다 하지만 다른 말뚝이 나타났다 당신은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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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게 말뚝을 넘고 지면을 달랑하나 하지만 이 적이 나타났다 슛 저걸 소멸시켰다 보다른 말뚝이 나타났다 좀 말뚝은 점프 다시 뛰었지만 너무 빨랐다 어? 이제 점프 1% 2% 1%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화상 키보드 여기 있네 음? 어? 뭐야 아 이것도 결국 아니었어? 아 뭐야 아씨 이거 안되고 3D 갑시다 야 여기서 찾는거야 아 개빡친다 진짜 뭐야 이거 아 플레이 타임 이제 완전 개같이 늘려놨어 아 개빡쳐 뭐야 뭐라 적혀있어? 크레딧화 웨얼 크레딧 666 어 미친 이거 3D 너무 무서운데? 오우씨 마인크래프트잖아 너 뭐 날라온다 되게 무서울거 같은데 뭐 안나오겠지? 어 3D는 무서워 뭐 2D면 괜찮은데 3D는 무서워 오 다왔다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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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엄청난 성공 당신의 영혼을 투입해 4D 4D 보안이 약해 포탈 열고 있어 에? 포탈을? 이래서 나가자 빨리 나가자 마지막 핵심파일이야 여기야? 여기다 뭐야 이 대결이 좋아좋아 홀 넌 다른 악마들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있지 뭐시 정마시 벨저부 벨저부 벨저부부만이 생각보다 필요로 하지많았으니깐 래퍼야? 이제 넌 나마다 게임을 하게 될것이야 얍얍얍 내가 한번도 패하지않은 게임이 말이지 얍얍얍 주의지는 간단하다 나를 계속 주시해주면 돼 니가 한눈파는걸 나한테 걸리기면 너의 패배다 또한 내 질문에 대답을 뭐야 니 이름은 벨저부 비지 근데 너의 패배에 별다보이 너무 긴데 얍? 됐다 너의 패배다 네?! 오오오옹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 별접은 그다지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아 별접은 근데 너무 긴데? 왜? 이거 금 원래 있었어 이거 에이오 어 됐다! 아까 잘못 눌렀네 혐오 쓰면 무언가를 입력해라 이번엔 아무거나 입력해도 좋아 정말 싫어하는 걸 입력해봐 하아 으으으으으으음 어어어어믹 이즈 내가 말한대로 아무거나 입력하라고 뭐야 어우 깜짝이야 뭐야 어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누구야 저거 어어 아 한음파는거야 지금 어우 어우 뭐야 어우 어우 아 나 지금 페이크 치는거야 저게 홀 홀 홀